한 번쯤 나를 그렸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붙여오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와가는데 왜 이렇게 망설일까 나는 기다리는데 귀 돌아보고 싶지만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한 번쯤 돌아보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겁먹은 얼굴로 뒤를 돌아보겠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집에는 다 왔을텐데 왜 이렇게 앞만 보며 남의 애를 태우나 말 한번 붙여봤으면 손 한번 잡아봤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었으면 천천히 걸어보겠지 천천히 걸어보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